전라북도교육청이 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 13일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은 어린이 6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현재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영상통화로 해외 거주가 확인된 어린이 1명 외 보호자와 함께 해외로 출국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안전과 정확한 연락처 파악을 외교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 한편 올해 전북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대상은 1만 4,444명으로 전년보다 120명이 줄었습니다.